정지원,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로 여행영어 안녕하세요 박기범 강사입니다. 한마디로 여행영어 에피소드 22 22번째 택시 이용하기 첫번째 보충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페이지 246 페이지에요. 246 교재를 펴시고 지금 본방송에서 여러분 택시 이용할 때 쓰일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 공부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보충수업 시간에는 246 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하나만 딱 해보고 마칠겁니다. 뭐냐면요 어떤 길로 갈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어디 쓰이는 거냐면은 택시를 여러분이 탔을 때 기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갈까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은 차가 좀 막히고 이쪽 길은 안 막히니까 그러나 좀 돌아가니까 일로 가는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했을 때 기사님이 어떤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사실은 택시를 타서 이야기 할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여러분 차에 태워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문장 좀 어려운데요. 연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거를 그대로에요. 어떤 길로? 그래서 which road? 갈까요? 그래서 will go?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which road will go? 이거는 어느 길이 갈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조금 어렵지만요. 이걸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어떤 길로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영어로 갈 때는 똑같이 가지 않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떤 길로 갈까요? 이 말은 제가 어느 길로 가기를 당신은 원하시나요? 이걸로 먼저 바꾸고 거기서 이제 영어의 어떤 센스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말을 할 때 굳이 제가 어느 길로 가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길로 가기를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원하십니까? 이 표현인데요. 어찌됐든 이 질문은 딱 한마디로 뭐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 어떤 길? 이 길? 저 길? 어느 길? 이거죠? 그래서 어느 길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변으로 뭐 저 지름길이요? 아니면 좀 돌아가도 빠른 길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질문은 어느 길이죠? 그렇죠? 영어로는 which road? 하셔도 좋고. 뭐, road는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which way? 이거 좋죠? which way? 어느 길로? 어느 길? 어느 길? 됐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갈까요지만 어느 길로 제가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랬으니까요. 한마디로 어느 길이죠? 두마디로 어느 길로 내가 가나요? 이건 아니죠. 그죠? 어느 길을 당신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요. 어느 길을 당신 원하세요? 일단 당신이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do you want?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시작. which way do you want? 시작. which way do you want?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전체 문장과 의미가 똑같죠. 어느 길 원하세요? 그죠? 또는 어느 길이요? 또는 어느 길로 제가 갈까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which way do you want?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느 길 당신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가기를 이 두 가지 남았어요. 제가 가기를 이 두 개 남았죠. 제가 가다 그러면 I go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가기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목적어가 사실은 가기를 원하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주어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기를. 이런 형식을 우리가 오형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다음에요. 일단은 나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두 단계로 거쳐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크릿 그래마에서 오형식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잘 되실 거고 만일에 그걸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ich way do you want? 그 다음에 일단은 누굴 원하냐면 me, 나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거니까 to go 이렇게 완성이 돼요.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시작!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좀 빠르게 시작!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어떤 길로? which way로? 당신은 원하세요? do you want? 나를요? me 내가 뭐하기를? to go 앞으로 가기를 이런 좀 복잡한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갈까요? 간단한 표현 같은데요. 어떤 길로 제가 가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많은 예문에서 이 문형이 쓰이거든요. 한번 도전을 해 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을까요? 그렇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어떤 책을 제가 읽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사실은 어떤 책을 제가 읽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요. 자 이거 한마디로 뭐해요? 어떤 책이죠? 두마디로 어떤 책을 당신은 원하시죠? 뭐하기를 원해요? 제가 읽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가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책이죠? which book 당신은 원하시나요? do you want 누굴 원해요? me 나를 원해요. 뭐하기를? to 읽기를 read which book do you want me to read 시작 which book do you want me to read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고급 문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설명 드리니까 어떤 그 원어민들의 생각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죠? which book do you want me to read? 시작! which book do you want me to read? 할 수 있겠어요? 네. 문형은 똑같거든요.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같은 문형이에요. 하나 더 해보세요. 하나 더 해보세요.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which person? which person? 당신은 원하시나요? do you want? 누굴 원해요? me 내가 뭐 해야 돼요? 돼야죠. 앞으로 to become 또는 to be which person do you want me to become? which person do you want me to be? 이런 문형이 나오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떤 거 살까요? 어떤 걸 살까? 제가 어떤 걸 사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죠?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죠? 어떤 거? 영어로 뭐해요? which one? which one? 당신은 원하시나요? do you want? 누구를? me 내가 뭐 하는 걸 원해요? to 사는 거? buy 시작! which one do you want me to buy? 시작! which one do you want me to buy? 야! 내가 뭐 샀으면 좋겠어! 그죠? 내가 뭐 샀으면 좋겠어! which one do you want me to buy? 시작! which one do you want me to buy? 이런 문형도 가능하고요. 직장 상사가 야 이거 좀 해봐봐! 그랬을 때 아 이거 저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어떤 거를 제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거죠. 어떤 거? 뭐 which one? 그죠? 제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나요? which one do you want me? 하기를 to do 어떻게 해요? 먼저 first which one do you want me to do first? 이런 거는 생존 영어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죠? 미국 회사에 취직했을 때 야! do it quickly 그거 좀 빨리 해봐 hey! get it done! quickly as quickly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끝내 그랬을 때 which one do you want me to do first? 제가 어느 걸 먼저 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봐야죠. 그죠? 어떤 걸 제가 먼저 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시작! which one do you want me to do first?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문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패턴으로 좀 알아두세요. which way do you want me to go? 됐죠? which book do you want me to read? which person do you want me to become? which one do you want me to buy? which one do you want me to do first? 다 똑같죠. 그죠? 이 느낌을 느낌 아닌 느낌 그죠? 느낌 같은 느낌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해 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which girl do you want me to date first? 제가 어떤 여자랑 먼저 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를 제가 먼저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which country do you want me to visit first? 요렇게 또 갈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쓰이는 문형이니까요. 딱 알아두세요. 오늘 보충수업은 요거 하나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마저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그죠? 연습해 두세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보충수업으로 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복습 많이 많이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